우리 로또 지금 저렇게 한 시간째 물쓰기 들어갔어요 안 나와요 아이고 뭐 봐봐 뭐 저 꼴이 떨어지겄네 아따 참네 엄마는 지금 나무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땀나가지고 추워 지금 여기 앉아있을라니까 춥다 추워 쟤 안 들어가지 아무리 불러도 안와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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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고 나와 가자 할머니가 꼬기 가줄게 꼬기가 거기 있어? 뭐가 보여? 뭐가 보여? 뭐가 보입니까? 꼬리가 흔들릴 때는 찾는 중이고 뭐가 보일 때는 꼬리가 딱 멈추고 발 시렸겠다 로또야 들어가자 꼬기 줘 꼬기 가줄게 할머니가 자 그INS돼iors 우리 꼬기는 여기 떠요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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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t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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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exto 이런 상황 Rodrus 마 cut 94 allen 구독자 로또 안 들어가 엄마 안나 보자 엄마 엄마 안나 보자 엄마 빠방 안나 보자 가보자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빠방 안나 가보자 로또 빨리 나와 엄마 빠방 가자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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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추워 발시려 빨리 나와 할머니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다 샹년 아니 개년 루또야 샹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